자 좋습니다. 이제 1번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풀룸 상승률을 관찰하기 위한 모형실험이다. 좋습니다. 자 이런 탐구활동 문제는 여러분들은 어디가 중요하는지 아시죠? 제일 첫 줄이 중요해. 어떤 목적을 하기 위한 탐구활동인지 그거를 읽고 보고 알고 문제에 들어가는 것과 아유 뭐 대충 그림 있구나. 바로 이거 보는 건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자 풀룸 상승률을 관찰하기 위한 모형실험. 우리에게는 풀룸 상승률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과정을 쫙 했어요. 했어요. 했어. 그 다음에 바닥에 가라앉은 잉크 일부가 버섯 모양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잉크를 가라앉힌 다음에 뜨뜻하게 이렇게 가열한 거지. 됐습니까? 자 기역. 기역은 풀룸 상승률에 해당한다. 그렇지. 맞는 얘기. 그 다음 니은. 기역은 주변의 찬물보다 밀도가 크다. 잠깐만. 주변에 차가운 물이 있고 이 잉크 물은 지금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런 유체에서는 밀도가 작은 게 위로 올라가고 밀도 큰 게 밑으로 가라는 거지. 따라서 얘는 주변의 찬물보다는 밀도가 작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니은은 틀린 표현 되겠고. 그 다음 디귿. 잉크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지점은 지구 내부에서 내과 외에게 경계부에 해당한다. 아니죠? 자 이런 건 여러분들 잘 들어. 실제로 1번 문제를 틀렸던 맞고 틀렸던 포인트는 디귿보기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게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이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를 보면 딱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아시겠죠? 나름 1번 문제에서의 어떤 맞고 틀리고의 결정보기가 바로 디귿보기였던 거지. 근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틀린 친구들은 그냥 해당 내용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거나 공부를 했었지만 까먹었거나 또는 공부를 했었던 사실조차 잊어버렸거나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이런 건 어려운 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핵과 내핵의 경계가 아니라 멘틀과 외핵의 경계 부에서 풀룸 상승류가 쫙 형성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교육과 개념 지식입니다. 이해의 범주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지구과학은 이런 부분들 또한 차근차근 챙겨가야 하는 학습이 필요한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정답 1번. 오케이. 아는 친구들한테 지운 거예요. 저런 거 이제 공부 안 된 친구들은 어? 이거 뭐야? 모르잖아. 이제 아예 문제가 안 좋아. 너무 지엽적이야. 이렇게 본인의 어떤 변명을 하기 위한 표현들을 할 수 있는데 많이 아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2번. 그림 가는 화성암의 생성 위치를 나는 북한산 인수봉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이다. 오케이. 화성암의 생성 위치 얘는 화산암. 말까지 써있네. 여기는 심성암. 오케이. 타이틀까지 다 붙어있습니다. 자 얘는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냉각되는 세립질 암석이고 얘는 지하 깊은 곳에서 서서히 냉각되는 조립질 화성암이 되는 거고. 됐죠? 마그마 냉각 속도 입자 크기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북한산 인수봉. 오케이. 얘는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이게 중생대 형성된 화강암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오케이? 어. 중생대 화강암. 문제를 쓱 보니까 나는 북한산 인수봉이 중생대 화강암이다 이런 거 안 써있거든요. 화강암이다 이런 말도 안 써있거든요. 하지만 그냥 알아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물론 이 문제에서 중생대라는 생성 시기는 묻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게 화강암이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역시 교과 개념 지식이에요. 선생님 이거 밝은 색처럼 보이는데 유문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건 그냥 화강암이야. 화강암. 저기가 화강암이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자 일단 기억. 주상절리는 B보다 A에서 잘 형성된다. 맞습니다. 주상절리는 급격한 온도 감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즉 빠르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수축할 때 나타나는 기둥 모양의 전리를 주상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냉각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고 화산암에서나 주상절리를 구경할 수 있어요. 대구 ㄴ. 나의 함성은 A에서 생성되었다. 아니야. 이거는 심성암이야. 심성암 중 화강암이에요. 오케이? 선생님 색깔이 밝으니까 A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 B에서 생성된 건가요? 아니에요. 색깔 밝은 거 어두운 거는 여기서든 여기서든 SI호터 한 명에 따라 다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ㄴ 보기는 이게 화강암이다라는 걸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보기가 된다고. 아시겠죠? ㄷ. 마그마의 냉각속도는 B보다 A에서 빠르다. A에서 빠르죠. A가 화산암이니까. 됐습니까? 좋아. 정답 3번. ㄱ, ㄷ. 그래서 일단 문제를 편안하게 푸는 친구들은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풀어. 사실은 이거 문제풀 때 이거 화강암을 내가 암기했었나 안했었나 라는 걸 아는 친구들은 많이 고민하지 않고 쭉 풀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풀어냈던 친구분들이라도 문제를 푼 다음에 어떤 암기 요소가 문제풀 때 필요했는지를 따져보는 사후 점검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쪽에 대한 개념 학습이 안 돼 있다면 역시나 이 문제 또한 쉽게 풀지 못하는 문제일 수 있죠. 근데 공부를 하면 다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3번. 자, 그림 가나다는 서로 다른 세 시기에 대륙분포를 나타나는 것이다. 아, 좋아요. 판개아 이름 써있네. 아이고, 로디니아. 이건 판개아 이전의 초대륙이죠. 판개아 이전 시점의 초대류. 좋아. 가의 초대륙은 고생다 말에 형성되었다. 아닙니다. 고생다 말에 형성된 건 누구냐면 얘야, 얘. 판개아는 고생다 말에 형성된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가는 뭐냐? 로디니아는 약 12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됐습니까? 그리고 한 8억 년쯤 지금부터 분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한 그 정도로 이야기해요. 즉, 로디니아는 원생누대. 원생누대 때 있었던 초대륙이다. 저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자, 얘는 고생대 말에 판개아 좋아. 얘는 중생대 초기, 중기 한 그 경계 즈음부터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죠. 오케이. 나이초대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져요. 떨어져 있던 대륙이 꽝 부딪히면서 판개아가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횡압역에 의한 습곡작용, 습곡산맥이 형성될 수 있고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북아메리카랑 유럽 대륙이 있잖아요. 북아메리카 동쪽, 유럽의 서쪽에 이어지는 에팔레치아 그리고 칼레도니아 산맥을 보통의 경우 판개아가 형성될 때 만들어진 습곡산맥으로 봅니다. 오케이. 체크해 주시고. 디귿. 다이소 대서양의 면적은 현재보다 좁다. 자 다의 꼴을 보니까 이건 현재의 수류 뿐퍼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인도가 아직 아시아 대륙에 들러붙기 전이야. 현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대서양도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좁아. 이쪽도 붙어있고. 그치? 그러니까 대서양이 이때는 없었다가 판개아가 분리되면서 대서양 확장되는데 아직 현재와 같이 완벽하게 확장되기 전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대서양 면적은 현재보다 좁은 건 그림상에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정답 4번.